맞죠? 16.67, 8.3, 4.1, 2.8 그럼 팀 픽 시작할게요 멈춰 아 아깝다 디아지트님 1순위 디아지트님 축하해요 디아지트님 1순위가 아깝네 다 졌어 최강팀이죠 디아지트님 4째 멈춰 8번 픽이 2번 픽이 됐네요 역시 육아를 열심히 해서 복 받았나봐요 아 땡팔로우 아인님 토론토 가져가네요 막강타선 아인님 타격이 좋은데 야 아이디님 땡 잡았다 세번째 픽 팔로우 감사합니다 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멈춰볼까요 딴딴딴딴딴 휴스턴 투타가 안정되어 있죠 엔젤님 자 네번째 픽 멈출까요 말까요 멈춥니다 딴딴딴딴 오 썬더님 가나요 오 썬더님 우랑님 아 우랑님 대박 썬더님 아쉽게 우랑님이 뭘 적었나 아 우랑님 이렇게 빨리 될지 모르고 텍사스 적었는데 텍사스 가져가네요 자 다섯번째 지금 썬더님하고 모타니님이 망했어요 드래프 픽 다시 다섯번째 이게 멈추는 타이밍 같으면 거의 비슷하게 쓰는 거 같더라고요 멈추는 타이밍 틀리게 가져가고 있어요 아 나는 나는 안 뽑히네 아 새로 오신 구루루미님 새로 오신 분이 두 분인데 엔젤님이랑 구루루님이 픽이 좋네요 구루루미님이 유용매츠 아 1순위 원하시는 거 가져가네요 매츠 자 여섯번째 픽 언제 멈출까요 멈춰 아 썬더님 아 썬더님 보타니님 아싸 나다 멈춰 오케이 파랑 저네요 중간은 가져왔네요 파랑 다저스 토론토 화삭이네 화삭도 투타가 아니 괜찮죠 아니 괜찮죠 일곱번째 뚫립니다 멈칩니다 썬더님 썬더님하고 모타니님은 저렇게 확률이 높은데 아 모타니님 가져가는 썬더님은 진짜 아 네 스위치로 참가하시는 모타니님 일곱번째 일곱번째 스위치가 얼마나 렉이 발생할지 기대되네요 다저스 토론토 화삭 미러키 미러키는 불펜이 좋아요 선발하고 여덟번째 썬더님 애도인데 썬더님 이거 접는 거 아니야 여덟번째 유튜브 멈추겠습니다 이번엔 가져가나요 아 썬더님 진짜 애도다 야 무미님 픽 많이 상승했네요 무미님이 오브라님과 같이 21버전에서 3회 우승자 후반에 참석했는데 마지막 3시즌을 다 가져갔죠 두번째 픽 애틀 가져가네요 애틀 공격력이 무서운데 투수가 어떻게 될지 야 썬더님 진짜 애도다 펌프님도 스타님도 다 1픽 2픽이었는데 갑니다 멈출게요 썬더님 썬더님 가나요 오케이 썬더님 애도 썬더님 요즘에 잘 안 맞는다고 의기소침이 있는데 픽도 안 도와주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혹시 저희 리그 분이신가요 7579님 애틀이 공격이 빵빵한데 이거 너무 저기에요 투수력이 안 좋아졌어 아 썬더님 이러다 진짜 접게 생겼네 매츠 애틀 양키즈 양키즈 치기가 어렵죠 거의 물 받다댈 확률이 높아요 썬더님이 잡으면 저지랑 스탠드는 어떻게 쓰실지 홈런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스타님이 여태까지 픽이 좋았는데 피곤이 없네요 빨리 한국에 와요 멈출게요 펌펌님도 첫 참가자신데 피곤이 없네요 두 분 다 애도를 드립니다 과연 펌프님이 가져가네요 무미님 안녕하세요 펌프님이 7579님 엔젤님이세요 반갑습니다 펌프님 화삭 맥치 양키즈 필라 그래도 4순위 가져가시네요 필라 나머지 스타님 스타님도 지금 태국에 있어서 핑이 얼마나 나올지 2순위 샌디 MSKICK0104 TJIDEN7557님 할로우 감사합니다 스타님 샌디 그리고 지금 바로 개설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설하면 바로 전문가 아니 하나는 하나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